기상캐스터 배혜지 후보들은 학령 인구 위기 극복과 산업구조 재편 등의 경산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오아영 기자입니다.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대학이 있는 대학 도시 경산. 학령 인구 급감이란 위기 상황에 대해 후보마다 해법을 내놨습니다. 학과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학의 자율성을 충분히 주고 이러한 부분들은 강점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지역 대학과 대학을 연계하는 대학 혁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자산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사학법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는 경산 지식산업지구 내 아웃렛 유치와 진량 남천 하이패스 IC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엄정혜 후보는 경산 서민금융지원센터와 회생전문법원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수원과 부산에만 설치된 회생전문법원을 대구에 설립하여 경산 시민의 파산 회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무소속 최경환 후보는 대기업 창업지원센터 유치와 교통망 확충을 공약했습니다. 지하철망을 확충하고 대구광역권 철도망 중산 정평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진보당 남수정 후보는 연설회를 통해 농민수당 법제화와 공공의료원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돌봄 국가책임제, 달빛 어린이병원, 공공의료원 건립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역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경산시 선거구. 유권자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